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미군 해군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수행하자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이 불과 140미터 앞으로 근접 항행해 충돌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미군 측은 해상충돌 예방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Monica Alba is tracking it all from the White House. 미중 해군 함정이 충돌할 뻔한 사건이 대만 해협에서 스트리트 해협 대만 해협에서 대만 해협에서 촉발했습니다. 설전을 양국 사이의 설전을 스파크 스파크로 발화시키다. 그래서 촉발하다라는 뜻이고요. war of words 설전 war of words 설전 has sparked a war of words between the two countries 설전 war of words 설전 war of words 설전 war of words war of words 촉발했습니다. 설전을 양국 사이의 설전을 has sparked a war of words between the two countries 촉발했습니다. 설전을 양국 사이의 설전을 has sparked a war of words between the two countries 처음부터요. 양측은 현재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심각한 사건 확대를 에스컬레이션, 임금이나 물가, 전쟁 등의 단계적 확대 단계적 확대, 에스컬레이션 그러한 사건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심각한 사건 확대를 그러한 사건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심각한 사건 확대를 that such incidents could lead to serious escalations. 처음 보세요. both sides now warning that such incidents could lead to serious escalations. both sides now warning that such incidents could lead to serious escalations. 모니카 알바 is tracking it all from the white house. 모니카 알바가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각관에서 track, 추적하다. 여기서는 추적 보도하다. 모니카 알바가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각관에서 오늘 밤 중국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침략 행위를, 해상에서의 침략 행위 오늘 밤 중국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침략 행위를, 해상에서의 침략 행위 모모 후에 자국 군남 한 척이 충돌할 뻔한 후에 동사는 destroy, 파괴하다라는 뜻이죠. 미 해군 구축함과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과 대만 해협에서 처음부터요. 침략 행위를, 해상에서의 침략 행위를, 해상에서 침략 행위를, 해상에서의 침략 행위를 해상에서의 침략 행위를 하여 곳곳으로 투명해진 여기서 magazi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